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보궐 조작을 어떻게 했냐 이 인간들이 앞에서는 이미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17.15%로 낙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표차가 굉장히 낮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투표장을 찾지 않은 사람들을 전산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것처럼 만든 겁니다. 예를 들면 염창동에서 지난 지방선거 5167명이 선거인 명부에 여러분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제 사전투표는 선거인 명부와 사전투표자 수가 일치합니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보궐선거에서는 3404명이나 여러분 늘어났습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거죠.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등촌 일동에 관내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3569명이었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5209명이 된 겁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을 전산적으로 1640명을 새로 만든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지방선거에 3117명이 여러분들 선거에 참여했는데 투표자 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4599명을 여러분들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선거인 명부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산적으로 선거인 명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이 존재하는 대한민국은 정상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통합선거인 명부가 사전투표에 계고 다 전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선관위 사람들 빼고는 아무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몇 명이 있는지 130세가 선거인 명부에 들어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당일투표제는 실물로 된 투표 임명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딱 누가 오면 사인 옆에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를 장악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좌익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6월 1일 지방선거에 비해 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만든 것을 다 합쳐보니까 37100표입니다. 이게 대부분 어디에 간 거 아니까 진교훈이 함께 넘어간 겁니다. 진교훈이 41574표로 여러분들 승리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뭐죠 통합선거인 명부에서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람 숫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뭐죠 동배로 다 분산시켜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조작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실상력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제야전문가의 여러분들 작업노트입니다. 이 작업노트를 보시게 되면 김태호가 받은 관내 사전투표는 동별로 2022년 6월 1일이라고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당의 진교훈은 2022년 선거에 비해서 현저하게 늘어났습니다. 2625표를 2022년에 얻었는데 5799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뭐죠 유령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하국본동 같은 경우는 2020년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더불 민주당 후보는 2065표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3613표를 받은 겁니다. 대개 1000표 2000표 3000표를 다 여러분들 37100표를 이렇게 동별로 다 분산을 시킨 겁니다. 동별로 이렇게 다 분산시켜 가지고 유령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유령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37100명을 동별로 다 분산해 가지고 더불당 후보 함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넘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여러분들 진짜와 가짜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가짜는 사전빼기 당일이 차이값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더불당이. 플러스 17 플러스 8 그런데 여러분들 이 조작 상태를 다 원상태로 복귀시키면 아주 작아집니다. 플러스 1 마이너스 9 플러스 1 플러스 5 플러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1% 플러스 17 조작된 게 플러스 8 플러스 18 플러스 22 플러스 14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식들하고 다 같이 살아야 될 건데 나는 여러분들 목이 막혀서 못 살겠습니다. 이 거짓과 이 불법과 이 부정과 이 불의와 이 개판을 여러분 저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 행편이 훨씬 낫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웠기 때문에 일단 생계에서 크게 여러분들 프레셔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동족이 앞으로 치르게 될 그런 일당 지배체제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눈에 밟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너무나 애통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무슨 출세를 하겠습니까 내가 하태경이나 이준석이나 한기호처럼 여러분들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기 위해서 목을 매면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어떻게 살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하고 자식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이 나라에 살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북조선하고 남조선하고 뭐가 차이가 나냐 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여덟 번째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세 번째 이런 부정선거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당신이 뭡니까 30년 동안 검찰 한 게 맞나 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다들 이렇게 뭡니까 무심하고 이렇게 무감각할 수 있냐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이야기죠. 나라가 이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선거가 장악이 돼가지고 선거마다 이렇게 이런 도둑질을 하고 뭡니까 개판을 치게 되면 그 나라가 앞으로 어디로 가겠냐 이 이야기죠. 누가 여기로부터 예외가 되겠냐 이 이야기죠. 어제 이런 거 어젠가 그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조크레스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여러분 쓸 줄 아는 나이가 많이 드신 사장님이 블룸버그의 여러분 통신하고 여러분들 인터뷰에서 옛날에는 7군데 이런 인허가청이 있었는데 지금은 19군데로 늘어났습니다. 그게 좀 풀리면 수출이 좀 원활할 텐데 그런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다 뜯어먹기 위해 가야 뭡니까 차베스하고 여러분들 그 마구름 가는 누구름 가는 그 친구 옆에 사람들이 다 이런 기업에 가가지고 뭡니까 뜯어먹는 거지 않습니까 뜯어먹히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란 것은 권력을 장악한 그 그룹에 든 사람들이 다인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탈을 더욱더 확실하게 해서 여러분들 중국 공상당으로 손을 잡을 거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선거인 명부를 조작한 것이고 가짜 여러분들 투표장을 찾지 않았던 사전투표자 중 3만 7천 100명을 만들었고 메인 서버를 조작해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50%씩 더 얻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가 돌린 거죠. 그래서 100표를 더블당 후보가 얻으면 200표를 얻은 것으로 200표 얻으면 400표 얻은 것으로 600표 얻으면 여러분들 1200표 얻은 것으로 그것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과거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김태호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50 100장당 50장을 훔치 빼앗긴 것하고 같은 효과가 되는 거죠. 그것은 4.15 총선에 49개 서울 지역의 선거국 국회의원 선거국 가운데서 가장 조작을 많이 한 마포우라고 관악국 정도의 이름들을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부정선거는 선거 체력들은 거침이 없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무슨 국정은 감사가 어떻고 채용 비례가 어떻고 선관위 애들 웃을 겁니다. 너희가 그래봐야 꼼짝없다야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 뒤에는 더블당 행님께서 계시고 더블당 행님이 다음에 정권 잡는다 이야기야. 그러면 너희는 앞으로 다 우리가 그냥 점지해 주는 애들만 국회의원 한 번씩 해먹을 수 있다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테이블이 위가 선관위가 발표한 것을 분석한 것이고 미치 여러분들 조작 공식을 찾아낸 다음에 정상으로 복귀시킨 겁니다. 이번 여러분들 10월 11일 보궐선거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은 15.50%였습니다. 그것을 3만 7100표를 확보하기 위해 가지고 선관위가 22.92%로 올린 겁니다. 선거인 명부를 이용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크게 늘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블당 후보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우에는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58장이 나왔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당일투표 100장당 사전투표가 114장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조작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투표 득표를과 당일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다 갖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조작을 했기 때문에 더블당은 플러스 16 국힘당은 마이너스 16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차이값은 완전히 반과학적 사실입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을 완전히 위반하기 때문에 조작 없이는 당일투표 득표를과 사전투표 득표를 후보별로 이렇게 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조작을 한 겁니다. 3만 7100표를 만들어 가지고 동별로 모두 다 뭐죠? 더블당 후보와 함께 배분을 해 준 겁니다. 메인 서버를 조작해 가지고 여러분들 작업을 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검찰이 신속하게 여러분들 수사에 나서지 않으면 밝혀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례가 되겠죠. 여러분 8번 부정승을 한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블당하고 여러분들 야합을 해 가지고 득표수를 8번째 조작을 해온 겁니다. 30년 여러분들 검사를 했다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 등장하고 나서 3번 부정승을 한 겁니다. 저는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 국힘당이 대표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7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국힘당이 여러분들 대표를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파 정권이 종식되고 좌파들이 여러분들 집권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으론 다당제를 내세우지만 선거를 장악한 일당 독재체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민들을 수탈할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급속하게 친중 정권이 되겠죠. 주한미군이 철수할 겁니다. 정해진 술수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모두 100일 하에 다 드러난 겁니다. 민간인들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조작을 얼마만큼 했고 조작을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 도덕놈들 시리즈 깨알처럼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도덕질을 어떻게 했는지 4.15 총선이 궁금하면 여러분 이 책을 보시면 그냥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2022년 6월 1일 윤석열이 등장하고 나서 지방선거를 어떻게 도덕질했는지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해 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망해가는데 대통령이 한 사람이 뭡니까 외유하기에 바쁘고 부정선거가 이렇게 막 그냥 노도처럼 여러분들 강물이 돼 서르고 얼마나 국민들을 우습게 생각하게 되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왓치를 하고 모든 사람이 70% 80% 정도가 뭡니까 이번 선거가 공정성을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부정선거를 하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들 뭐죠 나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라가 그냥 골로 가는 겁니다. 저는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나이를 들게 되면 사람이 조금 차분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욕을 부리거나 탐심을 가지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손자 손녀들이 생기고 하니까 다음 세대의 부분에 잠시 살다 가지 않습니까 나그네처럼 옆에 여러분들 어제도 잘 아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봤는데 그렇게 다 가지 않습니까 늘 보던 분이 늘 보던 분이 그냥 가지 않습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참 586 운동권들도 지금 이제 60줄이 다 들었었는데 참 악한 세력들이에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 부럽더구먼요. 자식들은 어떻게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켰는지 그래 여러분들 참 보면 집안도 마찬가지지만 후손들 교육이란 게 그렇게 중요한 거죠. 어떻게 이런 교육을 시켜놨기에 모든 국민들이 혼연일체가 돼가 뭡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지 않습니까 젊은 처녀들 젊은 청년들 95시 할아버지 75시 할아버지도 뭡니까 총을 들지 않습니까 지킬 만한 나라인 거죠 그 나라가 조상들이 피와 눈물과 여러분들 한이 맺힌 그 땅을 우리가 지키겠다고 생각하고 총을 뜨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지금 굉장히 깊게 그래서 매일 요즘 늦게 좀 잡니다 생활 리듬이 깨질 정도로 왜 너무나 감동적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국가가 얼마나 여러분들 감동적인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슴에 와닿는 고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 국가가 그렇게 장중한 것은 저는 그렇게 미국 국가도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부르기 힘들 정도로 높은데 이스라엘 국가는 굉장히 장중하면서 모든 사람이 어제는 진짜 감동적이죠 테라비븐과 예루살렘에서 여러분들 아파트촌에 모든 사람들이 발코니에 나와서 부르더구먼요 한쪽에 선거를 도덕질하고 선거 도덕질을 맡아야 될 대법관들이나 대통령이나 법무장관이나 예당 국회의원들이 다 침묵하고 어떻게 하면 깔아뭉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들이 좀 조용하게 잠재울 수 있을까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요즘엔 저 입에서 참 조선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 조선사람들이구나 양복 입고 넥타이를 메고 다니지만 그냥 조선 그 조선사람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다 이렇게 조작해 가지고 권력을 훔쳐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내용을 한번 정리정돈을 제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야전문가가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밝혀지는 것도 내일도 별도의 시간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같은 경우는 실물로 된 선거인 명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엔 국정원 감사에서도 외부 해킹 세력들이 여러분들 외워가지고 선거인 명부가 얼마든지 조작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가 변화한 것이 내부조력자의 협력이 없이는 내부자가 협력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선거는 내부자가 조력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선관위가 주도해서 득표수를 조작해온 겁니다 제가 선관위가 도덕질을 해왔다 이렇게 해도 선관위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올해 상반기 이름 선을 보인 이 책들 대한민국 부정선거 해부 시리즈라는 것은 아주 그냥 내놓고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선관위가 선거범죄의 주동자였고 선관위가 후보별 득표수를 모두 다 조작해왔고 선관위 선거범죄는 첫 번째 추력부대는 전산조작에 의한 후보별 득표수 조작이고 두 번째는 실물로 된 위조 사전투표지 및 당일투표지를 투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편투표를 조작하는 거하고 관내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은 조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는 통상적으로 개표소 현장에서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주 방법은 투표지 분류기 하고 사전투표용지에 인쇄되는 qr코드에 의해 가지고 이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조금 덩안이 다뤘던 메인 서버를 이용해 직전 뭡니까 부정선거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표를 가짜표를 만난 겁니다 투표장을 찾지 않았지만 투표장을 마치 참여한 것처럼 3만 7천 100표를 만들어 가지고 3만 7천 100표를 더블당 후보한테 투표소별로 투표소별로 동별로 다 배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메인 서버를 이용해 가지고 더블당 후보가 100표를 얻었을 때 200표를 올려주고 200표를 올렸을 때 400표를 올려주고 300표를 얻었을 때 600표를 올려주고 400표를 얻었을 때 800표를 올려주고 곱하기 2를 한 겁니다 아주 정확한 프로그램을 돌렸을 것 같아요 이걸 풀어서게 되면 더블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소에다 50%를 되어주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죠 검찰의 메인 서버를 조속한 시간 내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안 할 겁니다 국힘당의 김기현이도 안 할 거고 국힘당의 정진석이도 안 할 거고 국힘당의 권성동이도 안 할 거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마치고 나면 국민들의 여러분들 민심을 잘 받들어서 보궐선거의 뜻을 겸허히 수락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다음 4월 11일 총선 분위로 가겠죠 4월 11일 대패입니다 대패할 겁니다 이런 보궐선거권으로 인해 가지고 그냥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그냥 뭡니까 외유나 하다가 이쁜 마누라고 외유나 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검찰하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재판부 사법부에게 엄청난 시그널을 준 겁니다 정권은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이게 나라가 아닙니다 그냥 저도 여러분도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 조탁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그걸 담아야 될지 모르겠으면 지금 대한민국 상태를 그냥 악마들의 소굴 같아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망가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라를 이끄는 사람들이 전혀 고민이 없고 그냥 부정성을 하든 아니든 간에 한 번 더 해먹는 거 외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낱낱이 지금 밝혀진 상태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닙니까 22.92%가 언론에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2.92% 지난번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20.01%를 기록했는데 이번에는 22.92%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다 가짜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15.50%였는데 이걸 다 숫자를 맞는 겁니다 3만 7100표 그래가 여러분들 다 그거를 조작한 거죠 이게 하나도 거짓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숫자 조작이라는 것은 그냥 그대로 다 드러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여러분들 명료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사전투표 투표자수로 이렇게 조작해온 겁니다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등촌3동에서 유령투표자수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서 거의 30%대의 동별로 투표장을 찾지 않는 가짜 투표자수를 만든 겁니다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그 총수가 3만 7100표인 겁니다 대한민국 아니죠 남조선선관위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블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가짜 투표자수 사전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3700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3700명 이 3700명을 모두 다 더블당 후보에 대해준 겁니다 이번에 진교훈이 김태호를 이긴 득표수 격차가 4만 1574표입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조작 규모하고 그 다음에 당일투표에서도 조금 어떤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3만 7100표가 기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야전문가의 자금노트에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A는 더블당 후보가 얻은 2022년 6월 1일 동시지방선거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얻은 득표수고 B는 2023년도 10월 10일 보궐선거에서 얻은 득표수입니다 A, B는 현지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B는 어마어마하게 A에 비해서 큽니다 무슨 이야기냐 더블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 가짜 사전투표자수를 대한민국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동별로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 투표자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는 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A다시하고 B다시를 보게 되면 김태우의 2020년, 2022년도 동시지방선거에 여러분들 받았던 그런 동별 득표수하고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그다음 보궐선거에서 받았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2,453, 2,406표, 1,646, 1,473, 1,650, 1,608 이게 여러분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치적 여러분들의 신념이란 건 별로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김성현과 진교훈의 차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차이만큼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낸 겁니다 누가 북조선 선관위가 만들었습니까 남조선 선관위가 만들어낸 겁니다 김용빈과 노태학이 만든 작품이 이겁니다 나는 김용빈이 정말 역적의 반열에 들었었는가 굉장히 궁금하게 봤습니다 그냥 얼굴마담으로 한 겁니다 선거 4개 세력들의 새로운 얼굴마담이 하나 된 겁니다 윤성현이라는 사람이 새로운 얼굴마담을 친구이자 7구학분이자 60년생의 동갑내기를 내려보낸 거죠 그게 이제 얼굴마담을 해가지고 부정선거 세력의 앞잡이가 된 겁니다 새로운 앞잡이 첫 번째 앞잡이는 조혜주였고 두 번째 앞잡이는 뭐죠 김세안이었고 세 번째 앞잡이 박찬진이었고 네 번째 앞잡이가 뭐죠 사법연수 논장 출신인 김용빈인 겁니다 서울법대 출신들이 다 망친 거죠 배운 놈들이 다 도덕놈들인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거 여러분들 다 민초들이 한 겁니다 낮에는 생업에서 뭐죠 부가세부부터 시작해서 소득세 다 내는 민초가 이런 밤에 밤잠을 이러면 안 자고 선거 끝나자마자 분석해서 보낸 겁니다 이런 짓들을 다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도덕질은 도덕질에서 만든 수치입니다 3300표 1640표 1482표 2454표 1649표 이게 뭡니까 선관위가 만든 가짜 사전투표자 쓴 겁니다 39% 31% 한 해 동안에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와 동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1년 사이에 통합선거인 명부에 동별로 기록되어 있는 사전투표자 수가 어떻게 39% 31% 32% 38% 30%가 늘어나는 겁니까 선관위가 도덕놈들인 겁니다 선관위가 여러분 이완용이보다 더 나쁜 놈들인 겁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 꼼짝할 수 없을 겁니다 숫자를 조작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조갑제나 정규제처럼 구라 안 칩니다 거짓말 뻥칠 수가 없죠 내가 생긴 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과 인생을 산 자세의 태도가 자체가 난 다릅니다 어제 김대호가 뭐라 뭐라 하지만 있죠 그 김대호하고 내하고 인생을 산 방법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성실하게 여러분들 접근하지 않습니까 숫자를 가지고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배해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보궐선거에 선거인 명부의 동별로 30% 이상 정도가 모든 동에서 다 늘어난 겁니다 김용민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법대 출신이고 1960년생이고 7구학분이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으로 친구되는 김용민이라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서울법대를 들어갔을 테니까 이거 설명해봐라 이야기야 한 해 만에 강서구의 모든 동에서 사전투표 참가자 수가 30% 이상 어떻게 증가했냐 이야기 설명 좀 해봐라 나도 이런 방송을 하기 싫으니까 너가 한번 설명 좀 해봐라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동별로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야기죠 동별로 이러면 어떻게 이런 수치가 나옵니까 1187표 화곡 4동 화곡 6동 2406표 화곡 8동 1446표가 늘어났습니다 우장상동 3369표가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1동 1274표가 1년 만에 선거인 명부에서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2동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778명이 늘어났습니다 가양제 3동 866명이 늘어났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모든 동에서 30% 40% 정도 여러분들 이렇게 투표자 수 사전투표자 수가 늘어나죠 통합선거인 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참조로 관내 사전 보궐선거는 우편투표가 없기 때문에 관내 사전투표자 수 이꼴은 선거인 명부 수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어떻게 이렇게 늘어납니까 비밀은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번 보궐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김용민과 노태학이 이끄는 남조선선선거관리위원회가 당일 사전투표장을 찾지 않는 사전투표자 수를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해 가지고 3700명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3700명을 배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시나리오 1과 시나리오 1이 있는데 시나리오 1이 오늘 훨씬 더 유력하기 때문에 시나리오 1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50%씩 더 얹어주는 방법입니다 더불당 후보한테 여러분 이렇게 도둑질을 한 겁니다 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놓으니까 참 좋네요 3700명을 여러분들 가짜 사전투표자 수를 만든 겁니다 방법은 메인 서버에서 조작을 했을 것 같다 지금처럼 투표지 분류기나 qr코드보다도 훨씬 더 다일렉트로 여러분들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메인 서버 그래서 대한민국 검찰이 정신이 안 나갔으면 인지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다 덮겠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세 번 다 도둑질을 당한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실시된 세 번의 공직선거가 다 도둑을 맞았고 두 번 남은 총선과 대선도 다 도둑질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발표되더라도 다 깔아뭉개려고 할 겁니다 이준석이나 하태경이 또 길길이 날뛰겠죠 몰랐은 여러분들 그 애들이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지만 그렇게 이제 해야 본인들이 또 살아남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선거인 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게 되면 국정원은 유권자 등록 현황과 투표 여부등을 관리하는 선관위의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권한 및 계정관리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사전투표한 인원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인원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고 존재하지 않는 유령 유권자도 정상적인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다 국정원의 발표에 따르면 선거관리의 핵심인 통합선거인 명부 시스템이 인터넷을 통해 침투할 수 있고 접속권한 및 계정관리와 부실해 해킹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선거관리는 뭐라고 해명했는가 내부자 조력 없이 성공하기 어렵다 내부자가 조력하지 않으면 통합선거인 명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할 수 없다 이렇게 선관위가 해명한 겁니다 내부자 조력 없이 내부자가 직접 한 겁니다 내부자가 대한민국 선관위의 남조선 선관위의 내부자가 그냥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조작해서 3,700명을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어제 더블당 후보가 17표 이상 정도로 격차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저는 여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박주연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은 국정원은 이번 발표에서 지난 2020년 4.15 국회 총선거에서 사용된 통합선거인 명부 조작이나 해킹 기록은 발격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4.15 총선 발견 안 하려고 했겠죠 4.15 총선 선거 무효소송 과정에서 소송 대리인들의 선관위 측으로 받은 통합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주민등록 시스템과는 다른 통합선거인 명부가 있음이 이미 드러났다 이번에는 완전히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드러난 겁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도독질한 것이 그냥 그대로 드러난 거죠 이거 뭐 이거 어떻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김태훈은 작년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투표자 수가 다 같은데 어떻게 여러분들 진교훈이만 이렇게 몇천 표씩 늘어났죠 염창동에 3,304표 등촌1동에 1,640표 등촌제2동이 1,482표 등촌제3동이 2,454표 진짜 더러운 놈들입니다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참 저는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이런 방송을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나 선거 부정을 한 것이 100일 하에 다 드러나가지고 특표소 조작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내놓고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과 국힘당은 절대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덜 주울 수 없을 거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윤석열은 절대 여러분 덜 줄 수 없다 국힘당의 김기현은 절대 덜 줄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끝난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라는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고 하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박사가 쓴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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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